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배농락이에요 자 오늘은 대성호를 타러 왔습니다 오늘 대성호 포항 여기 신학만에 와가지고 일단 삼친학실 한번 해볼건데요 거의 시즌 막바지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막바지인데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말까지 12월 초까지도 삼친학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드랑 같이 와가지고 손맛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조심해서 낚시 해가지고 많이 낚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따가 장비 설명하고 시작할 때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헌실 안에 와있습니다 지금 헌실 안에 와있고요 사람들 이렇게 누워있고 저는 바다를 비추는 지금 신학만에서 갈매기들이 구렴포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렴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렴포 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멀리 안 던져도 돼 봐봐 배 맞네 그래 여기 봐봐 이렇게 해서 가르쳐줄 때 던진 거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서 오빠 어떻게 하냐면 지금 40미터 있다 그래 42미터니까 지금 40미터 40미터 있대 풀어 이렇게 한 뭐 40미터 이렇게 많이 풀어갖고 이렇게 풀어갖고 하는 거 가르쳐줄 때 봐봐 하는 거 니가 안 끼고 하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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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뛰어 이렇게 봐봐 봐봐 이렇게 봐봐 끼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어? 이렇게 나 이렇게 안 되잖아 어 뭐고 막 이렇게 놓고 싶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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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알았어 야 그렇게 아예 문 닫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고기 물을 떨군다 멈춰 한 번씩 멈추고 너무 감춘 한 번 할게 멈췄다 감았다 멈췄다 감았다 해야지 저거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걸었다 뒤에 대삼치 대삼치 한 마리 히트 뒤에 대삼치 아닌가 맞나? 대삼치 대삼치 빵 좋다 그만 큰 거 안 다 사이즈 예 사이즈 저모로 자네 한번 Georges 그냥 고기 물으면 inch deep 그래서 이렇게 하게 퍼 alde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대가 이렇게. 깔짝깔짝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 힘들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힘들다. 이렇게 하면. 해봐라. 저쪽 반대편 껴야지. 발 들고 그냥. 힘으로 안 들어야 돼. 억지로 이렇게 안 들어야 돼. 살짝 살짝처럼 네 편한 대로. 그래 그렇게. 네가 타이밍. 오빠 형 봐봐. 오빠 형 봐봐. 타이밍 이렇게 하죠. 올리면서. 내리면서 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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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도 없네 이거. 이거 얼마나 타이밍. 할 것도 없구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물이 이리로 가네. 계속 야채가 앞으로 온다 이거. 메탈이 계속 앞으로 오니까. 이러면 안 돼. 어. 따라왔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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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고시야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고시. 들었구나. 들었구나. 저 뒤쪽 들어. 더 가마 더 가마. 더 가마. 쟤는 낮춤 더 가마. 더 꼽팀하고 꼽팀하고. 더 가마 더 가마. 감아. 확 들어 그냥. 확 들어버려. 확 들어. 생일 첫 분 앞에 써도 된다. 좀 더. 좀 더. 좀 더. 더 가마. 더 가마. 더 가마지. 라인을 더 가마. 더 가마. 쟤를 낮추고. 아니 더 가마 더 가마. 더 가마 더 가마. 더 가마. 됐다. 들어. 쭉 들어봐. 쭉 타면 그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장치 지금 밖에 들어왔네. 장치. 대동호 산 거 아니에요? 대동호인데 오늘. 오늘 잘못 탔다 오늘. 대동호 탔다 대동호. 대동호 탔다 대동호. 대동호 탔다 대동호 탔다. 하하. 하하. 이러고 나오면 안 되는데. 하하. 그가 안 되는데 저거. 왜. 지하 왜. 하하. 이거 그나마 크네. 저보단 크네. 짝중산티 중. 뭐야. 지하 뭐예요. 지하 뭐예요. 지하 뭐예요. 크지지 않고 짝지 않고. 크지지 않고 짝지 않고. 짝도 안. 30, 30, 30, 30, 30 어? 뭐해? 고치 고치 잡았네 한마리 잡았네 한 마리 잡았네 한 마리 잡았네 이런게 물면 안되는데 일단 물긴 무네요 반을 바꾸니까 선장님 역시 선장님 말 들어야 돼 가봐 줘 가봐 오빠 거짓말고 핸드폰 젖어가면서 까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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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야 보컬 로드 여자분 보컬 로드로 랜딩 중이다 자 야 야 이거 낚시장아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느낌의 아주 비싸보이는데 장아를 싣고 있습니다 야 야 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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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그립을 약간 왼손을 조금 더 위에 잡아요. 그러면 손이 덜 아파요. 왼손을 조금 더 위에. 그러면 무게중심에 맞아가지고 좀 덜 아플 거예요. 그냥 소들기말고 천천히 해요. 시간 클수록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 근데 근데 그게 근데 그게 그게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잘 잡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일단은 그게 예민할 때는 야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고기 진짜 많아요. 진짜 있잖아요. 고기 진짜 막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잠시만 잠시만 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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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거는 거의 멕시코 느낌 나잖아요 지금 멕시코 서북단에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자 이게 이게 있잖아요. 인형 뽑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다 이렇게 크면 많이 크네요. 와 이게 이게 인형 뽑기의 최종 버전 인데요. 아 이거 아시죠? 부실인가? 90 어제 부실인만 1인당 방어만 1인당 90 두 마리씩 좀 이제 마무리. 서둘지 마세요. 다 왔다고 서둘지 마세요. 야 잠깐만 이거 방어 같아 방어다 방어다. 방어 요즘 금값이 비싼데요. 일단은 잠시만요. 야 이거 횟감 횟감. 오케이. 야 안아픈 데 찔렀어요. 왜냐면 대성호는 맨하원 낚시 빼니까. 야 안아픈 데 찔렀어요. 저 들고 있어봐요. 사진까지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거기 들어가세요. 네 거기 들어가세요. 와 이 무겁다. 아 저것도 못했는데요. 낚시대 놓고 양쪽 손으로 들어 볼래요. 밑에 뭐고 이거. 뭐고 있어요. 뭐고 있어요. 뭐고 한 마디 없다. 야. 뭐고 있어요. 뭐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샤워 좀 시키고 잠깐만. 이거 샤워 시키고 바로 들어 봐봐요. 이제 들어 봐봐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거 조금 더 빨리 떼면 0.5초 빨리 떼봐. 히트. 이제 좀 찬다. 와. 이제 좀 찬다. 와. 이제 차네. 와. 이제 좀 싸이지 않다. 싸이지 않다 이거. 아. 와. 이제 좀 싸이지 않네. 50초. 이제 싸이지 않다.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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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다 방어 이걸 또 또 방어다 또 방어 방어다 방어 와 이거 30원 대삼씨다 무조건 대삼씨다 한 마리 징하해보네 한 마리씩 징하해봐 안되겠다 박스가 안되겠다 제라 제라 이거 안 차면 안되겠다 제 이름이 좀 쳐봤거든요 화이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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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제라 이 방어는 매라도 되겠는데 잘만하면 아까 그거보다 좀 센데서 와 아따매 와 와 못잡았다 당기겠어요 이거 하하 하하 너무 땡겨 붙었다 하하 힘들어 또 빠졌다 아 돌겠네 진짜 하하 하 하 하 하 아 중국말 nicer ett 다 évidemment 버티 안 이렇게 하 지금 힘드니까 한번 멀리 던져 가지고 중간중 와서 또 풀어줍니다. 그럼 또 흘러가겠죠. 그럼 또 한 번 더 두 번 액션을 줄 수 있어요. 두 번. 액션을 두 번이나 줄 수 있습니다. 히트업. 발 잡을래. 어? 어, 대상치. 어,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에이. 호킹이 안 됐다. 호킹 제대로. 히트! 아, 여기 앉다. 소마스 좋다. 이거 뭐고 이거. 몸통 걸렸나? 와 일로 이거. 현재 잡아라 이걸. 자. 왜? 싫어? 왜? 히트! 아, 몸통인 것 같은데. 머린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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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갖고 와 맑은데 지금 이건 대상치 확실해 아 그거 진짜 컸는데 아 게임을 뭐 중사 90정도? 와 이거 후퀴 제대로 됐다 네 떴어요 게임을 못 주네 아 맞아 그래 좀 더 풀어야겠다 그래 내가 너무 세일구나 절대 안 빠져 이거는 아 삼켰어 삼켰어 일단은 손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깐 와 이거 와아 아 아 네 제대로 야 안 아픈 데 때렸다 안 아픈 데 아 아 아 아 아 고기 할 때가 아니다 아 빨리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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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만 이거 놔둬 그냥 놔둬요 빨리 들을때 철수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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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철수 배 철수 메탈 삼키채로 제가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배 들어가 배 들어가 배 들어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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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낚시를 해봤는데요 날씨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조기 입항을 했습니다 조기 입항 4,5마리 정도 걸어가지고 방어 한마리 대방 한마리 대삼치 한마리 그리고 조그만한 삼치 고사시 고시세마리 보고 한두마리 도움도 나깝고 오늘 뭐 그래도 나름 선방은 한거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일단 걸고 손맛은 보고 놓쳤기 때문에 선방은 막바지 심지어 막바지 선방은 한거 같습니다 말이 말이수 어느 맛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는데 뭐 어쨌든 뭐 그날그날 틀리기 때문에 조가는 어쨌든 만족을 하고 이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구독하지마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